러시아 민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이 용병들을 동원한 무장반란을 실행해 옮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군 내분 양상에 우크라이나는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러시아를 위해 최저한 선에서 싸우던 민간 용병기업이 돌연 이제 러시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무장반란인데 이렇게 반란의 배경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먼저 프리고진이 지휘하는 바그너 그룹은 이른바 용병 그룹이고요. 지난 작년 최소한 11월경부터 가장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돈바스 지역의 시공간적 중앙 바흐무트에 투입이 되었고 지난 7개월간 작전을 통해서 바흐무트를 완전하게 점령했다고 밝히고 난 이후에 지난 5월 말에 러시아 정규군에 바흐무트에 대한 작전 권한을 인계한 상태입니다. 나름대로 장시간의 작전을 통해서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러시아 전쟁 지도부가 요구하는 대로 돈바스 지역의 가장 중요한 지역 바흐무트를 점령하는 그런 성과를 얻었던 부대이기도 한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프리고진이 지휘하는 바그너 그룹이 이제는 청구 방향을 모스크바를 돌린 상태이고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을 전후해서 기습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영토, 정확하게는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던 우크라이나 영토가 되겠죠. 돈바스 지역으로부터 라스토프 도나우라고 하는 러시아의 남부 지역으로 일부 병력의 전개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방향을 돌린 겁니까?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은 표면적으로 프리고진이 밝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그너 그룹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 러시아 정규군이 포병 사격을 가해서 수천 명 이상의 아군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러시아군 전쟁 지휘부가 침묵을 하고 있다. 나름대로 정의와 진실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군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프리고진이 주장하는 바이고요. 사실은 그동안의 프리고진과 러시아 군부 간에 있었던 일종의 권력 싸움의 과정도 저희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러시아군은 장기 소모전을 위해서 이런 바그너 그룹과 같은 일종의 용병 그룹을 상당 부분 모집을 완료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약 10에서 최대 15만 명 정도 바그너 그룹과 유사한 최천공항 출신의 아흐마트 군이라든지 이런 용병 그룹들을 소집을 한 것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러시아 정규군의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총동원령을 발동할 수 없는 그런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런 의원군을 모집을 한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 얘기는 이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용병 그룹들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러시아 전쟁 지도부의 어떤 정당한 지휘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프리고진의 바그너 그룹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프리고진도 이런 맥락에서 더 이상 러시아 군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러시아 군이 수행하고 있는 특별 군사 작전에서 바그너 그룹은 사실상 전력 외의 전투력으로 사실상 배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프리고진의 어떤 분노가 축적되었던 분노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폭발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그너 그룹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토사구팽 당했다 이런 일각에서 얘기가 나와요. 사실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고 보고요. 이런 어떤 징후들은 사실상 5월 말부터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특별 군사 작전을 위해서 군사 작전을 수행해야 될 바그너 그룹인데 프리고진은 쇼이구 국방장관이나 게라시모프 총참모장 정확하게는 게라시모프 특별 군사 작전 총사령관이 되겠죠. 이런 러시아의 전쟁 지휘부와 계속 각을 세워왔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전쟁의 사실상 국군 총사령관이 푸틴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고 그 내용들의 면면을 따지고 보면 잘못된 전쟁이다. 러시아 정규군 그리고 러시아 전쟁 지휘부는 무등력하다. 사실상 돌려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을 포함한 러시아 전쟁 지도부는 비록 프리고진이 지휘하는 바그너 그룹이 바우무트 지역에서의 점령이라는 군사적 성과가 있었겠지만 나름대로 큰 불편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러시아군이 제도권 안으로 잠재적인 동원 대상인 이런 의용군들을 많게는 15만까지 모집을 완료했고요. 이들 개별 그룹들과 일종의 계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표면적으로는 특별 군사 작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하는 이런 장병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지만 민간 기업 그렇죠. 민간 기업과 개개혁을 체결했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바그너 그룹 그리고 프리고진으로부터 얻은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즉 정확한 지원 및 지휘관계를 확립을 하고 러시아 국방부 장관 그리고 러시아 총참모장인 게라시몬프 특별 군사 작전 총사령관의 지휘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런 계약에서 바그너 그룹은 계속적으로 저항을 했던 것입니다. 네. 들어보니까 프리고진과 러시아 군 수뇌부의 권력 다툼에서 프리고진이 졌다. 이렇게 들립니다. 네. 사실상 그런 과정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봅니다. 네. 또 프리고진이 음성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의 부대가 러시아 헬리콥터를 격추시켰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 또 조금 전에는 남서부 항구도시 군사기지를 통과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그리고 또 러시아에 얼마나 위협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작전을 막아내야 하는 러시아 전쟁 지도부 입장에서 굉장히 악재가 발생을 했고요. 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호재와 같은 이런 상황들이 저는 창출이 됐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지금 바그너 그룹의 이런 반란, 러시아는 반역 행위라고 이렇게 좀 규정을 하고 심지어 테러 행위라고 규정을 한 상태인데 이런 프리고진의 행위가 얼마만큼 러시아군이 생활하는 특별 군사작전의 역량을 미칠지 그리고 러시아 내부 생활에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일부 프리고진이 지휘하는 바그너 그룹의 일부는 라스토포노다우라고 하는 지역으로 진출을 했고요. 또 남부 해상지역으로도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해상지역으로도 진출을 해서 주요 지역들을 일부 점령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국 시간으로 새벽 한 3시 50분경에 러시아 지휘부의 알렉산드르 수로비키니라고 하는 제1부사령관이 긴급 담화를 발표를 합니다. 2분 정도의 메시지인데요. 제가 러시아로 된 문장을 그대로 보고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러시아군 지휘부로부터 이렇게 본인이 수로비킨 제1부사령관이 지침을 받고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을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겠다. 우리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같이 지내왔고 특별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손실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이 투쟁을 해왔다. 그래서 지금 프리고진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행동은 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프리고진 현 상태에서 진격을 멈추고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사건을 해결하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특별 군사작전의 제1부사령관이 이런 담화를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담화를 들어보니까 프리고진을 회유하는 듯하기도 한데 실제로는 프리고진에게 반역 혐의로 체포명력이 내려졌고 모스크바 일대에는 장갑차가 등장했다. 이런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 프리고진에 대한 이런 메시지, 러시아 군부의 메시지는 평화적인 방법, 대화를 통해서 사태 해결을 하자고 촉구를 했지만 그와 동시다발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 당국은 반테러위원회를 개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러시아 검찰, 그리고 대통령 측 속에 수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강제 수사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전반적인 상황들을 검토를 하고 또 수사를 착수한 상태이고요. 지금 프리고진 씨와 바그노우 그룹이 진출한 러시아 본토 일부 지역에는 FSB죠. 해외 연방 보안국의 일부 군사력을 쓸 수 있는 이런 병력들이 배치가 되어서 양측 간에 교정까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족 직발의 상황까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그노우 그룹의 이런 사실상 무장 반란이 어느 정도로까지 확대될 거라 보십니까? 또 누가 더 유리하다고 보세요? 가장 이 상황에서 사실상 혜택을 보는 자가 있다면 우크라이나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대방격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벨고라라든지 또 장거리 비행 능력을 가진 무인기를 러시아 본토로 이렇게 들여보내서 공격을 해오면서 그런 여권 조성을 계속 해왔었는데 공교롭게도 푸틴 대통령의 가장 신봉과 같은 프리고진 이제는 총구 방향을 모스크바를 돌려서 러시아 본토로 진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러시아 전쟁 지도부가 특별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큰 방해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군부, 제렌스키 대통령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전쟁 지도부에 굉장히 호호기가 창출되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상황 속에서 어쩌면 지금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 사건이 러시아 내부에 미치는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특별 군사 작전이 되겠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작전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까라는 부분은 글쎄요, 결정적인 영향까지는 아니겠다. 다만 현재 상황은 러시아 사회 내부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프리고진이 하는 행위 자체가 마치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의로운 행동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더해서 사실상 이런 모습들이 러시아가 가장 취약하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연방의 통합성이라는 측면, 즉 분리주의라든지 어떤 극단주의로 연결될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 내부적으로는 치명적인 영향이 있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는 대반격이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육군총사령관이 주력 부대가 투입되지 않은 채 탐색전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은 6월 24일이죠. 정확하게 우크라이나가 이번 대반격 작정을 시작했던 시점은 지난 6월 4일이 되겠습니다. 약 20여일 정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작전을 평가를 해보면 대략적으로 한 8국의 마을 정도 도네시크의 남부지역과 자프리자 전선에서 8국의 마을을 점령하는 성과를 달성을 했고요. 약 100km 평방미터 정도, 이 정도를 회복하는 그런 성과를 달성했습니다만 전반적인 모습을 봤을 때 우크라이나 군의 공격 템포가 작전 템포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크라이나 군이 이 대반격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합동 전력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점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군은 사실상 작년 7월 이후에 루한스쿠즈를 점령하고 난 이후에 최소 1년 동안 방어 작전으로 이 작전을 전환을 시켰고 그 얘기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방어 준비를 촘촘하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언론이라든지 군사기관에서도 유사한 평가를 내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은 방어전선을 촘촘하게 1선, 2선, 3선 이렇게 배비를 해놓고 있고요. 방어전선 전방지역에는 또 장애물 지대라든지 일종의 반 땅크 체계와 같은 이런 지대를 구축을 해놓음으로써 우크라이나 군의 전차라든지 기계 부대가 진출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배비를 강화를 시켜왔던 것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서도 현재 우크라이나 군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대반격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충분한 전력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전력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육군 항공이라든지 또 공군 전력 그리고 압도적인 포병 능력을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장애물 지대라든지 어떤 방어 지역에서의 그런 역량들을 약화시킨 상태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군의 기관 및 기계 부대가 진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군이 지난 20일 동안 어떤 큰 성과를 달성하는 데는 일정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어떤 우크라이나 군의 지상군 사령관이 충분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반격 작전의 효과를 거두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진출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애들로서 또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나토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자리에서 나토 회원국이 될 수 있는 명확한 신호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나토 회원국 사이에서는 좀 의견이 갈린다죠? 사실 우크라이나 군이 6월 달 이렇게 많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력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반격 작전을 하는 이유는 이제 다음 달이죠. 다음 달 11일, 12일 미투아니아에서 개최될 나토 정상회담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즉 당장 이번 다음 달 개최될 나토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당장 나토에 가입은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여전히 우크라이나 군이 싸울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능적과 이런 어떤 의지를 나토 회원국들에 보여줌으로써 어떤 그들의 지원과 지지를 요청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있겠고요. 또 이런 노력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나토 가입을 위한 그런 시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최근 조바이든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고 나토 사무총장도 우크라이나에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위한 특별한 조건을 완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전련석이 대통령이 다음 달 나토 정상회담에 초청이 안 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까지 이렇게 나오게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상황이 정치적 외교적으로 전련석이 대통령에게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에게 좀 불리한 상황으로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